이들 세 후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더 증폭이 됐습니다. 지금부터 이 세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. 혹시 공에 많이 미친 개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. 개들! 말도 하지 마. 내가 엊그제 병원에서 태어났어요. 사족을 못 쓰고 공 갈라고 그냥 앞발로 치고 뒷발로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기지를 못해. 이기지를 못한다고. 어떻게 하셨어요? 아 몰라요. 저는. 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걔네는 굉장히 안명 높아요. 걔네는. 진짜 유명한 애들이에요. 웬만하면 건드리지를 않아요. 걔네들은. 제가 실수로 공을 터뜨렸거든요. 죽도록 맞았어요. 앞발로 뒷발로 그냥. 그 짓에서 걸리면 죽음이거든요. 아니요. 꼭 빌 보자. 해주세요. 내가 진짜 앞발로 날라갈아야죠. 진짜. 개들! 말도 하지 마. 내가 엊그제 병원에서 태어났어요. 사족을 못 쓰고 공 갈라고 그냥 앞발로 치고 뒷발로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기지를 못해. 이기지를 못한다고. 개들 공 안다 준다고 얼른 나 퍼킹. 굉장히 폭력적이라고. 기회가. 이게 진짜 종합 극대화 시키지. 아아악. 아악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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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